안녕하세요. 무서모야시옥입니다. 오랜만에 LED를 야간처럼 불굽합니다. 실례지만, 야간에 불을 때 LED가 있어줘야 되는데, 뒤쪽으로 하니까 꽉 비춰주는 모습이죠. 앞쪽과 뒤쪽이 확실하기때문에 전진이 바뀔기가 없을 것 같아요. 저녁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. 그렇죠? 이거 세게 뜯기면 없었나요? 세게 뜯기면 장난 아니에요. 그리고 안에 파워소스가, 아 파워소스가 장난 아니에요. 이게 지금 육셀버전, 육셀이 아니라 8셀버전이에요. 8셀버전인데 8셀버전이 어떻게 되겠냐 하면 맛이 가는거죠. 너무 빨라가지고 알겠죠? 육셀만 해도 충분한 제품도 있고요. 리우스리우스로 토 리우스, 성은 로토고 이름이 리우스에요. 진짜지 모르겠지만, 노토리우스 이름이 길지만, 유명 노토. 노토라고 합니다. 노토. 오케이, 제가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김뿡뿡님, 세종시 김뿡뿡님, 출구할 수 있게끔 준비되었고요. 내일 낮에 제가 진천새버전 갈건데요. 저녁에 한번 굴리시면 어떨까 합니다. 백플립, 쌉가능. 오케이, 제가 출구하겠습니다. 예쓰, 오케이. 멋지네요, 야간. 좋아요. 안녕하십니까요.